나쁘지 않지 뭐가 오믈네요 지금 투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왜 안 보여? 아니 나 투표하는 게 나는 안 보여 화제 끝 수고하셨어요 평창동 오리백수 먹고 싶어요 투표 눌러봐 어딨는데 멀티요? 안 보이는데 나는 아 여깄다 귀염이 이겼네요 뭐야 이게 신기하네 오우 신기하다 펜치는 섹시지 섹시 오우 좋은데? 웬일이래? 둘 다 아니라 모르겠네 너무해 오 은근 섹시가 많네 0퍼일까봐 조금 어 그랬었는데 정지훈 춤추면 더 섹시하다고요? 정지훈 춤추면 더 섹시하다구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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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둘 다 가능 인정 동영상 둘 셋 오늘 촬영 말 나 오늘 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잘 잘 것 같아 진짜 여러분 덕분에 당연히 씻어야지 얘들아 율동할 때 선이 섹시하다고? 아주 잘 보셨네요 섹시 섹시 71% 레전드 레전드 아싸 나 섹시하다 아니 근데 왜 난 인스타 팔로우는 왜 안되는거야? 이게 섹시 이게 섹시하면 함못이라고요? 아 이게 섹시하면 함못이라고요? 이게 섹시하면 함못이라고요? 여기서 앉아주세요 이렇게 가까운 것 같지? 아 머리 아파 진짜 진심으로 지금 미쳤다 그런가요? 뭐지? 재밌네 뭘 세월이 올라와 고마아 인스타에 세월은 안울리지 순욱둥의 리듬을 봤던거? 고마워 집에 오셨을때 이렇게 활동량 많은 사람 샌지 볼게 없었어 진짜 진짜 진심으로 아 나 오늘 너무 고생했어 진짜 세월아 지금도 두시간 나 오늘 그러면 다섯시간 했어요 오늘 오늘 방송 다섯시간 했어요 사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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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준다고? 영광인데 진짜 제왕 제가 geri 하는 뱅 뱅 말하는 뱅 뱅 끄는 톰 앤 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음원이잖아 웃기지마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잡으러 가볼게요 이제 안녕 오늘 진짜 너무 와 다섯시간 레전드 진짜 레전드죠 레전드였죠 오늘 방송 다섯시간을 했는데 덕분에 앙냥냥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짜 진짜 뭐라야될거같이 덕분에 병원이라 할거 없었는데 알쳤다 그니까 다섯시간을 같이 본거 아니야 김익씨는 거의 덕분에 30만이 됐네요 이 지금 지금 그지꼴로 300만을 이렇게 감사 인사드리는게 좀 죄송스럽지만 안냥냥 앞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알았죠 크루즈파티 이게 뭐야 돈을 열심히 벌게요 알겠지 안녕 다들 고마움 다들 사 다들 아라뷰합니다 진짜 알겠지 루피피스 얘들아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잘자 I love you 바이 바이